Q. 스캔의 시스템 6시 28분이 되요 그럼 저희가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해서 거의 한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는데 아마 다들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에스쿱 내가 짜면 다 내 이름이래 쿱 뒷팍 뒷동안 에스쿱 쓴까? 원래 나 그거 하려고 했다고 안 했어? 뮤직뱅크 또 내 이름인가 이거 하려고 했었다고 다 하려 딱 네 글자에 네임카 빼고 내 파트 근데 누가 대신 안 하더만 안 해 안 해 그치? 왜냐면 우린 네 글자 이름이 없잖아 맞아 네 글자 이름이 없으니까 못 하지 한글자막은? 안녕하세요 수영 팀입니다 하이터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잘 못 잤죠? 네 네 너무 아침 일찍이라서 원래 또 컷백은 이런거죠? 세상에 남아 계신다면 꿈을 닿고 안아주고 싶어 결전 정한이 형 인사 세트레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ε 15.ほぼ 끝났습니다 어머 너무 많이 부른데, 좀 시원인가요? 와, 됐다. 와, 됐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정말 처음에 안 보여야 돼. 1, 2, 4. 와, 이거 생각보다 빠른데? 그치. 그치. 1, 2, 3. 2, 3. 1, 2. 1, 2. 2, 3. 2, 3. 2, 2. 2, 3. 먼저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same thing. 다다따. 다다따. 잊지 마. 이야. 이번 첫 주 뮤직뱅크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캐럿분들이 너무 일찍 산업도 와주시고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대기실 인터뷰도 그렇고 좋은 무대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려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대면 팬사인회가 있고 이번 주는 인기가요를 하고 다음 주엔 엠카가 없어요. 엠카가 없고 뮤뱅, 인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3주차 엠카운트다운은 저희가 또 따로 녹화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에 꼭 올 수 있길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에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합니다 캐럿들!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왼쪽까지 찾았어! 다 찬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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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너무 민망했네. 정환이 이거 했는데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아 형 이거 했네 이거? 알지 알지. 두 개 나왔는데 모르겠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당신께 주는 넷셋지 용서 용서! 마지막 V 안 맞아. 난 내가 세통 틀었는데 안 맞아. 그런 재미지 뭐. 저희가 컴백을 했는데 이번에 인기가요 첫방. 항상 너무 예쁘게 나와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나 너무 예쁘게 나왔고. 오늘 너무 재밌게 촬영했었던 거. 사실 오늘 인기가요에서 이 의상 선택하는 이유로 반짝반짝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주로 또 이렇게 반짝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캐럿 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맞아요. 녹화할 때 힘이 많이 나. 아예 감쌌어요. 사실 새벽에 거의 못 자고 준비했는데. 근데 진짜 캐럿 분들 덕분에 이렇게 힘이 난 것 같아요. 그렇지. 캐럿 분들도 얼마나 배고 안 됐어. 그리고 은근히 의상 좀 많이 무거워서. 진짜 거의 한 2kg예요. 너무 무거워서 네. 그래서 진짜 그. 약간. 무게 차고 유산 차는 느낌이에요. 오 맞아 맞아. 근데 그래도 예쁘게 나왔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지켰고 아직 컴백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다음에 봐요. 인기가요. 리허설하고 왔습니다. 오늘 엠카 녹화하는 날인데. 무대가 엄청 커요. 약간 아까 전에 리허설하러 갔는데. 콘서트에 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캐럿 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인사할 수 있고. 등장 시인도 있고.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좀 특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3주차 엠카운트 다음 방송. 미리 오늘 녹화를 했는데요. 제가 첫 방송을 했습니다. 아쉽게 첫 주에 촬영을 못하게 돼가지고. 다행히 금방 회복하게 돼서. 역할을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 모르겠어요. 이게 막방에 나갈 텐데. 아마 오늘 엠카가. 스케일은 정말 컸고. 팬분들도 오랜만에 많이 만나가지고. 함성소리를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팬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좋았습니다. 아주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활동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제 할 게 많기 때문에. 연말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호야. 명호야. 가냐? 인사 한마디 하고 가.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3주. 이미 그거 끝났는데. 기관절 좀 약해져서. 계속 안 나네요. 들어가서. 맞은 거 마시고. 말하지 말고 들어가서. 오래오래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이크 그만했어. 그래도 나도. 한 길 없을 거예요. 첫 방송은 됐어요. 6분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2주 차 뮤뱅에 와 있는데. 지금. 곧 있으면 카메라 리허설하러 가요. 1위 후보. 인터뷰하러 가는데. 정말 굉장한. 1위 공약을 세웠습니다. 꼭. 만약에 1위가 된다면. 재밌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도겸아. 확사 소리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해주세요. 이게 주인공이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야. 뭐가 주인공인지 잘 생각해봐. 네가 보여줘야 될 게 뭔지. 넌 기둥이야. 알겠어? 응. 넌 기둥이야. 네가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잘 생각해보라고. 이 팔에 있는 팔찌가 아니라. 아. 민규가 예전에 연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알려줬는데. 그런 느낌인 거잖아. 어떤 연기를 할 때. 그 명분이. 도망 도망. 역시 민규한테. 민규한테 그렇게 들었어. 민규한테 배울 게 많아요. 연기는. 연기도 민규가 알려주고. 노래, 춤. 뭐 이런 엔터테이너적인 부분들을 민규가 전부 다 알려주기 때문에. 민규가. 민규한테 오늘 또 한 번 배웠는데. 민규야 연기는 연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일상이야. 그래서 세븐틴을 연기한 거야. 연기가 아니고. 그게 진짜 일상이어서. 일상이어서 연기가 아니었어. 그냥 너무. 민규한테 이동하실게요. 조용히 하시고요. 준비하실게요. 조슈아 씨. 오늘 굉장히. 오늘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조슈아 씨. 아. 민규 형 언니. 다 너무. 좋네요. 진짜. 배가 있으면. 민규한테 너무 좋지. 항상 좋지. 등. 네. 네. 세븐틴 축하드라입니다. 오늘의 첫 방송이었네. 민규 그러고 보니까. 오늘의 첫 방송이었네. 맞아요. 민규 오늘. 민규까지 포함해서. 12인조로. 올 수는 없지만. 첫 방송을 했는데. 오늘. 민규 방금 뜨겼던데. 안 뜨겁던데요. 민규 파트 때. 다 뜨거웠어요. 아 그래? 오늘 1위 했어요. 1위 했는데. 첫 방송부터 1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음악의 신을. 무대를 하면서. 오늘 생방송이여가지고. 팬분들. 웬홍과. 그. 현장감의 에너지와. 모든 게 너무 좋았고. 또 1위. 이제. 앵코를 할 때도. 너무 너무 신나게. 재밌게 잘했고. 다음에는 또. 컵스 형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내일 또 이제. 스케줄이 있고. 그 다음날 또. 매직업 방송이 있으니까. 우리 또. 흥미 내기 위해. 이제. 쉬러 가겠습니다. 이리 고보여 캐럿들. 춤춰 노래를 하다가. 캐릭터라고 악수하고 싶다 해가지고. 만난 상관 받았습니다. 아니요. 악수하고. 이거 해. 기구리 끝내주네. 총. 엄마를 통해. 생각하고. 춤춰. 선생님. 노래해. 기분이 끝내주네. 좋. 좋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1, 2, 3 안녕하십니까, 세븐틴입니다. 저희는 지금 인기가요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세븐틴 인기가요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구호 씨, 반갑습니다. 소감은 어떠신지요? 너무 감개무량하고 환희와 축복에 가득 찬들이에요. 환희와? 근데 정말 음악의 신 준비하면서 확신이 있고 내가 좋은 곡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행운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샤라웃 투 우지 샤라웃 투 우지 정말 결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캐럿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럿 최고예요. 샤라웃 투 캐럿 이렇게 해서 활동이 저희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 엠카 무대도 다음 주에 또 나갈거에요. 다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상식 말인지 아시잖아요. 사실 당장 내일부터도 스케줄이 연말 아닙니까? 연말도 같이 행복하게 살아볼까요? 생각해볼까요?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살아, 살아. 이 3년도까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해요. 네, 좋았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조심하세요.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리네임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컨셉도 같이. 그리고. 이 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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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